오늘은 32강 주의할 분사 고문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사 고문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원래 분사 고문 같은 경우는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구조에서 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이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인 경우에 이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도 같으면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이렇게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ing하고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구조를 많이 취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분사 고문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분사 고문을 공부할 거야. 여기 있는 문장 한번 봐볼까?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야. 방금 했던 분사 고문을 만드는 공식에 의하면 얘를 지우고 주어,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얘를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일 건데 남아있는 동사가 비동사래요. 그러면 bing하고 left 이거 써주면 되겠지. 그런데 분사 고문 중에서 별 의미가 없는 이 bing이라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left가 뭘까? 비동사 플러스 pp. 얘가 뭐였어? 그렇지, 수동이야. 그러면 결국 남은 게 아니라 남겨진 거지. 결국 얘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홀로 남겨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분사 공 같은 경우는 동사의 ing를 시작하다가 쭉 가서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bing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과거 분사인 pp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봐볼까? 자, 이 예문을 봐봐. 없절부라고 해가지고 관찰하더라고? 그런데 1이 붙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관찰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관찰했다라고 하면 얘는 과거 동사야. 반드시 동사 앞에는 주어가 존재되네. 주어가 없다는 거지.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동사만 남을 수는 없단 말이야. 누가 관찰했냐고. 그러면 아, 얘는 과거 동사 아니구나. 그러면 observe, observed, observed 해가지고 과거 분사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과거 분사는 왜 남아있을까요? 요, 방금 했지 않니? 원래는요, 동사의 아인지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야. 쭉 가다가 컴마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 동사의 아인지가 b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이 bing이 생략이 되어버린 거지. 그럼 너희는 뭘 알면 될까? 그렇지.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얘도 분사 구문이다. 그런데 분사 구문이 돼 왜 동사 아인지가 아닐까? 아, 수동 되구나.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할까? 그렇지. 분사 구문을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무엇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했단 말이야.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무엇무엇 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무엇무엇 되면서, 무엇무엇 될 때, 무엇무엇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해석할 수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관찰이 된 거야. 우주에서 관찰이 됐어. 지구는 푸른색으로 보인대. 결국 우주에서 관찰이 되었을 때 지구는 푸른색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draw라고 하는 동사의 pp지. draw, drew, drawn 해가지고 얘가 누가 봐도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호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 근데 왜 과거 분사일까요? 그렇지, 수동태. draw, 그리다. draw, 그려, 저서.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져서 그 그림은 팔렸습니다. 비싼 가격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원래 choose라고 하는 동사였지. 과거가 choose, chosen 해가지고 누가 봐도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호동사 나왔습니다. 분사 구문. 근데 과거 분사를 처음에 쓴 이유는 뭐라고요? 수동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은 거지. 그런데 앞에 나시 있습니다. 선택을 받지 않았겠지. 뭐로 써요? 우리 반의 반장으로서 선택을 받지 않아서 나는 실망했어.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는 바로라고 해가지고 이리 붙었지. 얘 같은 경우도 과거 동사가 아니라 그치 과거 분사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호동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지. 빌리다. 근데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빌렸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렸기 때문에 이 소설은 반납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아래 한 번 봐볼까? 지금 얘는 뭐를 묻는 문제일까? 자, 일단은 서프라이징 해서 동사의 I인지야.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컴마 나오고 주호동사 나왔다. 아, 분사 고문이구나. 분사 고문은 동사 I인지 맞는데 서프라이즈도 해가지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뭘 의미할까?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빙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수동을 의미하면 되겠지. 결국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묻는 거야. 그래서 놀라움을 준 건지 놀라움을 느낀 건지 그럼 놀라움을 준 건지 놀라움을 느낀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뒤에 주어 보이지. 이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토끼가 도망을 쳤단 말이야. 그럼 토끼가 놀라움을 줬겠니? 놀라움을 느꼈겠니? 당연히 놀라움을 느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이거는 진짜 분사 고문에서 잘 나오는 형태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사의 I인지야 문장이 시작했어요. 쭉 가다가 컴마 주호 동사입니다. 아, 분사 고문이네요. 동사의 I인지로 시작할 수 있지만 과거 분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라고요? 그렇지. 능동, 수동. 무엇, 무엇, 하면서. 과거 분사는요? 무엇, 무엇, 되면서. 뭐가 맞을까? 그렇지. 여기 있는 주어. 나. 그렇지.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주어를 생각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져서 뭐가 맞지? 그렇지. 누가 나를 끌어내린 게 아니잖니. 내가 내린 거지. 능동이야. 그래서 동사의 I인지가 맞겠지. 자, 그러면 첫 일문 문제 좀 넘어와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이 분사 고문 형태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야. 한번 같이 풀어보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동사에 이디가 붙였는데 당연히 얘는 과거가 아니겠지. 과거 분사야. 이렇게 과거 분사로 문장을 시작했어요. 쭉 가다가 컴마 주어 동사. 아, 분사 고문이구나. 그런데 동사에 I인지를 안 쓰고요. 이렇게 동사에 이디를 쓴 이유가 뭘까? 그렇지. 능동, 수동. 바라하니? 바래졌니? 말이야. 그런데 앞에 누가 바랬어? 그렇지. 여기 있는 주어하고 여기 있는 주어 같기 때문에 이 조를 생략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뒤에 것을 바라면서 바래지면 설까? 이거야. 당연히 기분 전환을 바라면서겠지. 내가 낮잠을 잤다. 그래서 이 주어가 이걸 한 거기 때문에 능동이기 때문에 위시에 I인지를 붙여야겠지. 이렇게. 이번에 이 컴퓨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감정 동사할 때 배웠는데 이렇게 감정 동사에 I인지를 붙여버리면 이 감정을 주는 거고요. 이디를 붙여버리면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주어야. 똑같이 나, 나라는 사람이 그녀의 불확실한 대답에 의해서 혼란을 주면서 혼란을 느끼면서 뭐가 맞겠어? 그렇지. 혼란을 느끼면서 내가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했겠지. 그래서 혼란을 느꼈기 때문에 컨퓨즈드가 맞아. 3번에 동사에 I인지를 시작했습니다. 쭉 가다가 컴마 주어 동사 분사 고문입니다. 분사 고문의 시작이 동사에 I인지를 시작했어요. 해석할 때 이걸 하면서 이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들어온 방을 보면서 그녀는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지? 얘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동사에 I인지를 시작했지. 이렇게 빙으로 시작하는 분사 고문은 빙을 생략할 수가 있어. 일단은 동사에 I인지네요. 훈련을 한 거네. 어? 근데 봤더니 여기 뒤에 있는 주어가 강아지야. 강아지가 훈련을 잘 시킨 거야? 말도 안 되지. 강아지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짓지 않아. 이게 맞겠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치? 트레이닝이 아니라 트레인드. 이게 맞는 거야. 오븐에 로케이트라고 하는 동사에 이리가 붙어있지. 쭉 가다가 컴바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단 말이야. 똑같이 지금 이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 같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한 거야. 근데 새로운 쇼핑몰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가 되어져서 어? 괜찮지. 이 새로운 쇼핑몰 자체가 위치를 시킨 게 아니라 위치가 되어진 채로 새로운 쇼핑몰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괜찮지? 자, 얘 같은 경우도 쭉 가다가 컴바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네. 똑같이 내 친구가 항상 그들을 그리워했어. 앞에서 그의 가족과 살지 않아서겠지? 그럼 내 친구가 산다. 말 되잖아. 그럼 능동이잖니? 그래서 얘는 리빙이 맞겠지? 그리고 동사 ing 부정해서 앞에 낫을 써주는 거고 7번에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쭉 가다가 주어 동사가 보이네.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했대. 내 친구와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 말 되지?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괜찮지? 8번에 서프라이즈도 해가지고 감정 동사 나왔네. 그러면 ed를 붙여버리면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를 붙여버리면 감정을 주는 거야. 봤던 여기 뒤에 주어가 보이지? 우리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지 않았대요. 높은 가격에 놀라움을 주어서 놀라움을 느껴서 뭐가 맞지? 그렇지. 놀라움을 느껴서 얘가 맞는 거야. 자, 9번 또 쭉 가다보면 컴마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어. 내 오래된 컴퓨터가 마침내 고장이 나버렸네.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주어가 뭐야? 컴퓨터야. 그럼 컴퓨터가 자기가 사용을 했니? 사용이 됐니? 그렇지. 사용이 됐겠지. 그래서 과거 분사인 pp를 쓴 거 맞는 거야. 여기도 지금 동사에 ing로 문장이 시작해서 쭉 가고 주어 동사야. 그가 놓쳤대. 그의 직업 면접을 오늘 아침에 그러면 당연히 교통체증에 갇힌 거지. 자기가 가둔 거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둬어져서 해서 스토크. 얘가 맞겠지. 자, 영작을 한번 해볼까? 슬픈 이야기를 읽어서 나는 많이 울었다. 라고 해가지고 분사 구문을 이용할 거야. 나는 많이 울었다. 라는 게 나와 있지. 슬픈 이야기를 읽어서 라고 했어. 그러면 슬픈 이야기를 읽다. 라고 해서 read를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쭉 가다가 컴퓨터가 나오고 본 조 동사 나왔지. 분사 구문이야. 이런 경우에 내가 읽었어. 말 다 안 돼. 되겠지. 그러면 동사에 ing로 치면 되는 거야. 해야 할 일이 많았대. 그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어. 자, 그가 해야 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해하고 이해가 능동이잖아. 그래서 having 이라고 쓰면 되겠지.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그녀는 당황스러워 했대. 어, 그녀가 당황스러워 보였대. 그러면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야. 자, 서라운드라고 쓴 둘러싸는 거라는 거지. 어, 둘러싸여 있다는데 아, 수동이다. 그러면은 bpp가 되겠지. 이때 이 being 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pp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서라운디드라고 쓰면 되는 거고 정답을 몰라서라고 했어. 그러면 정답을 알지 못해서라고 해서 안다라고 하면은 노잉으로 시작하지만 어,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낯을 써주면 되겠지. 자, 오늘 32강에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 형태에서 원래 접속사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구조에서 접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동사 형태를 봤더니 b동사 플러스 pp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수동이라 그래. 수동인 경우에 원래 b동사에 ing를 붙여야 하지만 분사구문에서는 말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이 bing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만이 남아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 분사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주어동사 나와도 얘도 분사구문이야. 해석할 때는 얘가 수동예음이기 때문에 무엇무엇 될 때 무엇무엇 됨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할 만한 예문을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학생들도 스스로 예문을 찾아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어. 분사구문은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단 말이야. 아마도 입문편이 지나고 기본, 핵심 그리고 완성까지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사구문 형태가 추가될 것 같아. 오늘 공부한 것도 잘 정리하고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